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선거의 신입니다. 이 선거가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선관위는 선거의 신인가요? 아니 선거가 여러분 다 끝나지 않은 4월 10일에 한겨레 여러분들 신문의 주간지 한겨레 에세에 어떻게 정확하게 26.7% 사전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이야기하죠? 예측이 아니라 조작이군요. 거의 맞다는 걸 예측이라고 할 수 없죠. 신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원의 선거의 신이라고 불려야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대충 얼마나 나올 건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표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걸로 발표 사전투표율이 실제 사전투표율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발표한 게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26.7%에 맞춰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에 선거인 명부가 없다. 선거인 명부를 현장에서 수기 작성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어제 지적한 것처럼 개인 도장 날이니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요즘은 도장을 손으로 파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읽고 완벽하게 그대로 기계가 만들어냅니다. 실제 도장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부정성의 카리티는 지금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으려야 제작됩니다. 선관위가 그냥 정격적으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 여름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에서 개수하는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국민위에 존재하는 나라, 사전투표자 수를 알지 못하게 해놓는 나라. 이게 선거입니까? 선관위를 없애고 행정관리부에서 선거를 지르면 됩니다. 사전투표율 20% 이상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계속 사전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나라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 외에는 좌파들이 찌끈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숫자를 다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전투표를 저들이 사전에 계산하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냥 사전투표를 몇 프로로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발표하는 순간 자신들이 확보한 사전 유령사전투표 조작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훌쩍 느낌하면 됩니다. 선관위가 사전에 부정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뭐 하나도 여러분들 과장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명부를 현장에 숙이 기록하도록 이번 선거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사전선거에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심을 보였는데 좀 더 강력하게 것을 맺어주셨으면 하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도 지지자들이 애원하는데도 소닥 쳐다보듯 하다가는 머지않아 지지자들의 우라통투에서 다 떠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스운 것은 한쪽에서는 모든 부정을 속속들이 다 까는데 정부와 국회 국가기관 언론 전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선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인데 뽑아놓고 나면 아무도 대표가 아닙니다. 무슨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다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투명선거는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참담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 혈연 시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의 충고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정을 부러지점은 선거 때 좌파나 우파의 승리나 패배의 위함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 밑바닥인 공정선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은 공명공정정직한 선거 딱 이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4.15 총선 20대 총선의 강원도 지역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 차익값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동해시 0.4 마이너스 0.2 2020년도 플러스 9.9 마이너스 4.9 동해시 3층도 2016년 플러스 0.9 플러스 0.1 2020년도 플러스 10.7 마이너스 9.9 조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지 않습니까 강원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오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외쪽은 20대 총선 숫자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조작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 같거나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 오지게 조작을 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는 거의 대 한 군데 한 군데 빼고 전부가 다 아닙니까 더블당은 플러스고 표를 훔쳤으니까 국민의 마이너스고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훔쳤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플러스도 있네요. 광주 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정상이니까 거의 0값이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가 그 다음에 2020년 선거는 일부 지역만 조작했기 때문에 차이집 그래프가 작네요.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덮겠습니까 영원히 덮는 일은 쉽지가 않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